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직하는 자가 있으면 2월이 아니고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이렇게 사직처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 이름들 사직하겠다고 한 사람이 0.49%인 겁니다. 여기에 실린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꼰대들은 마음대로 해라. 너희 꼰대들이 북을 치든 장굴 치든 망치든 그건 네 마음대로라. 어차피 우리는 안 돌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읽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4일주로 처리하라. 얼마나 거북살스럽습니까. 이렇게 눈을 치켜 세워가지고 보건복지부 건명병기 필수의료지원관께서 6월 4일로 분명히 이야기한다. 6월 4일로 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처리 시쯤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4일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께서 야 이건 뭐 어떻게 인생들 다 그렇게 사냐. 국민들이 네 뭡니까. 그냥 쪼다 네 부하도 아니고 눈을 시퍼렇게 뜨거운 뭡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코암을 질려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한 분께서 지적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부의 사직 종룡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사직률이 0.49%인 겁니다. 그럼 거의 대꾸도 안 했다는 겁니다. 대꾸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공개를 한 게 보면 211개 수련병원이네요. 전공의가 1만 506명입니다. 1만 506명 가운데 출근하시는 분이 981명. 9.3%입니다. 대부분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분을 쓸 겁니다. 필수 의료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출근 현황을 보면 전체 전공이 1만 506명 가운데 출근자는 981명으로 출근률 9.3%고 이 1만 506명 외에 인턴 본가를 마치고 여러분들 인턴을 하신 분이 한 30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11개 수련병원에서 1만 3천명이 빠진 겁니다. 1만 3천명이 근무 시간 대비를 따지게 되면 80% 정도가 빠진 겁니다. 80% 정도. 그래서 대학 교수분들이 지금 과로 상태가 크게 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턴 출근율 3250명입니다. 인턴이 3.3%입니다. 211개 수련병원 인턴 3250명 가운데 출근 중인 인턴은 106명으로 3.3%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만 506명 가운데 981명 레지던트 그다음에 인턴 전공의 가운데 인턴 3250명 가운데서 106명 이렇게 이름대로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희들이 떠들어라. 우리는 관계없다. 어차피 꼰대 너희들이 문제에 일으킨 거고 너희들 하고 싶은데 해라. 목 잘려면 목 자르고 무슨 뭐 무슨 면허 정지해가 뭡니까 무슨 구상권인가 청구권인가 신청하고 싶으면 너희들 하고 싶은데 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눈 부라리고 나와서 반드시 6월 4일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사직서는 2월에 냈지만 아무튼 6월 4일로 처리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6월 4일로 왜 해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6월 4일로 해 이런 거지 않습니까 6월 4일로 왜 해야 되는데 내가 2월 달에 사직 냈잖아 아 몰라 사표를 제출하고 15일 안에 사직 처리를 해야 된다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법 위반을 듣기 위해서 6월 4일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2월 달에 사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과의 책임자는 왜 지가 뭔데 6월 4일로 처리하려고 한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개인이 2월에 냈는데 6월 4일로 처리하라 행정명령을 발동하라 이건 위보 아닙니까 권력 남용죄에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이 맛이 간 정부야 2월 20일에 사표를 냈는데 왜 6월 4일로 사표를 처리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전공이라면 이 나라에 5만 정이 다 떨어지겠다. 도대체 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나라가 동네 양아치 수준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2월 달에 사표를 냈으면 사표를 처리해 주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나와서 6월 4일날 여러분들 사표 처리해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공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현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필수 의료과 바이탈학과 3년차 될 사람입니다. 병원의 사직서와 관련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신에 2월에 사직하게 되면 작년 또 수련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2월에 사직하게 되면 1년 수련이 물급힘이 되고 내년 3월부터 다시 2년짜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에 사직하게 되면 법적 리스크를 지면서 왜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4일까지는 법을 위반한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법적 리스크를 지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서 내후년에 3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2월 사직을 선택하겠습니다. 필수과 수련을 아예 안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피부과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이제 안 돌아갑니다. 저 이제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이제 국가라는 단체가 조폭도 아니고 필수 위력관을 어떻게 대하는 걸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당신들은 안 아플 거야? 당신들은 무병장수할 거야? 당신들은 암 안 걸릴 것 같아? 당신들은 심장 여러분들 뭡니까? 심혈관 질환 같은 거 없이 뭡니까? 그냥 무병장수하다 그냥 자다가 그냥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안 갑니다. 이제 저는 그냥 한 해 손해보고 그냥 피부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줬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 거죠. 바이탈 아까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습니까? 그럴 가능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들 그냥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고 앞으로 세월 가게 되면 의료환경은 더 악화될 겁니다. 아주 판단 잘하셨습니다. 의료소송 여름 감당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